6단계 저 가까이 찾으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가까이서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남북터미널에 와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남의 여행을 가기로 잡아놨기 때문에 남의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친구를 기다리고 있고요. 친구가 왔어요. 보이시나요? 뒷모습? 통화랑 오빠 인사 한번만 부탁드려요. 아 저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머지 친구들 좀 기다리고 버스에 타겠습니다. 우리 어묵 하나씩만 먹을래? 네 말하네. 솔직히 돈까스 김밥 먹고 싶거든? 김밥 하나 먹자. 한 줄 나눠 먹자. 아 먹을래? 아 그래. 먹자. 저희는 그럼 김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랑 어묵 하나씩 시켰습니다. 고기를 사야 합니다. 저게 37,000원. 맛있겠다. 어때요? 오늘 저의 여행 멤버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저의 운전자 드라이버 이혜진 양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혜선 양이랑 괜찮아 나도 생얼입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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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셀리버는 오른쪽만 운동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숙소에 도착해서 이제 수영복을 갈아입었고요 바다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바다에 진짜 손님이 없거든요 손님? 손님 맞지 손님이 없어서 아마 저희끼리 밖에 없을 거예요 예진이 이거 머리 딴 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정세영 작품 저희는 이제 애들 오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근데 이제 저희끼리 땅에 가고 있어서 오늘 저희끼리 아시아게랑 벤이니가 되서 저희끼리 진짜 대기돼서 저희끼리 진짜 대기돼서 다큼리 진짜 대기돼서 여러분 저희는 설리마을 갔다가 어설피 최고 빌리는 김에 거기서 빌리는 게 나을 거 같아가지고 저희는 원래 서핑하기로 했던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짜자잔 여기는 술바 다다보 술총장? 뭐 그런 행정장 있고 아까 전이랑 모래부터가 좀 다르네요 저희는 저기 가서 튜브를 한번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거 빌렸고요 요거 안에 럭시가 들어있죠? 여러분 저희는 치킨을 시켰고요 맥주 보여주시겠어요? 맥주 있습니다 그럼 콜라먹을게요 아이씨 다들 그런거요? 아니 마모 저희는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을 맥주도 짜자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먹으면 안돼요? 여기 파라솔 펴드릴테니까 파라솔 믿겨서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먹으면 안되는 줄 알았어 음주 금지 말할 수도 있어요 집중해야 할머니 고구맛 몇 달 정도 group 맛있게 먹으면 그게 저기요 아싸며 아싸며 두꺼워야 돼. 왜냐면 두꺼운 거 있어서. 이예진하고 한 명이 같이 꾸면 되지 뭐. 나 다시 꾸워. 이예진아 네가 선택해. 강세야 정세형이야. 나 다시 꾸워. 누가 더 믿을 수 있어. 나 다시 꾸는 줄 알지? 필타임. 필타임 좋아 좋아 좋아. 좋지 그런 거. 너 혼자 어디 한번 해봐.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고학과 4학년이에요. 저는 이걸로 딱 어필하겠습니다. 아침 먹고. 그만 먹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마이너스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거 누굽니까? 경세형. 나 퍽퍽해. 나 퍽퍽하고 싶은데? 먹으면 안 돼? 여기 빼고. 안 돼 안 돼. 나 먹기 싫어 이거. 아 진짜 싫다. 나 이거 나중에 먹으면 안 돼? 버려요 버려요 버려요. 나중에 먹을게? 응. 어떤 게 퍽퍽살이 아닐까? 날개 안 먹어? 나 날개 싫어해. 날개 안 퍽퍽하잖아. 근데 싫어. 근데 어떻게 좋은 거 딱 4개만 갖다 주냐. 다 갖다 주지 그냥. 여기 거의 천국인데 뒷배경? 나 와. 나 와. 저희는 이제 치킨을 다 먹어서. 네 서핑을 이제 하러 가려고 합니다. 서핑 시간이 30분 일찍 오라 그래서. 네 지금 3시 30분이어서 빨리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괜찮지? 모르겠나 어디인지. 야 나 지금은 입술이 아예 없지? 저희 빨리 서핑하고 올게요. 내가 확실해. 역시 지킨qj. 추억은 올라가게 되는 일찍 오래를 가해요. 서핑을 마치고 숙소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피부톤이 완전 달라졌어요. 이제 여름용 파운데이션 새로 사야 되다 완전 재밌었어요 저희는 설리 스카이워크에 왔습니다 예쁘게 나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저는 여기가 별로 안 무서울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꽤 무서워요 와 그네를 어떻게 타? 어떻게 타 이거를? 이거 못 타요 모든 입장마다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 여러분 저희는 예진이랑 세영이가 엄청 맛있게 구워준 고기랑 같이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내놓으시오 아니요 사실 잠깐 소리가 그래서 지금 읽으면 안 돼? 지금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누가 더 긴지 편드 나 지금 소리내서 읽으면 안 돼? 소리내서까지 아니야 누가 누가 더 긴지 짧은지 고마워 내가 이 책을 쓰느라 짜자자자자잔 내꺼 제일 짧지? 환장인데 그게 아니라 아 진짜 내가 스트레스받아 진짜 아 정신 나 찢어져 오 그냥 봐야 돼 아 진짜 치그런 나 정말 생각해 돌아가 오 보관아 오 생각해라 어이구 Next level jump oh my god level Next level 내 맥주에다 내 맥주에다 내 맥주에다 뱅 한글자막 by 한효정